조선왕자전, 사폐의조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정종의 차남, 순평군 이군생 순평군 이군생은 정종의 차남으로 어머니는 숙의 기씨이며, 친형제로는 남동생 금평군과 정석군, 그리고 무림군이 있습니다. 태종 12년인 1412년에 부정인이 되었고, 1417년에 순평군에 봉해졌으나, 세종 7년인 1425년에는 형의평군이 태조 이성계의 도장을 벗겨서 사폐를 위조할 때 공모했던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습니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425년 명 홍의 1년, 순평군 이군생 등이 고소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자원 안치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개하기를, 순평군 이군생과 원윤 이희생과 동첨 지돈령 김세민과 동부 지돈령 박갱 등이 이원생과 같은 소장으로 고소하였으니, 역시 사폐를 위조한 사실도 알겠사옵니다. 모두 직첩을 거두고 죄를 논액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영의정 이직과 좌의정 이원에게 의논하고 말하기를, 이원생이 왕실의 지친으로 태조께 없어 사폐하시고, 서명 화합하신 것을 위조한 허물을 범하였으므로, 내가 부득이 금부에 가두고, 국문한 후에 직첩을 거두고 밖으로 내쫓았더니, 이제 헌부에서 또 이군생, 의생, 김세민, 박갱 등을 법으로 처단하자고 하나, 내 마음으로 결단하기가 어려우니 경들이 수기하여서 정으로나 법으로나 어긋남이 없게 하라하니, 이집 등이 의논하여 아르기를. 이군생과 의생은 글자도 알지 못하는 터이오니 비록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김세민이나 박갱은 글자를 알며, 또 이군생이나 의생에게 비할 바가 아니오니, 마땅히 율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이군생과 의생과 김세민과 박갱을 명하여 자원 안치하게 하고, 김세민과 박갱은 직첩을 거두게 하고, 이나야 지평권시를 불러 이르기를. 이군생과 의생은 내가 마땅히 사람을 시켜 밖으로 내보내 두게 할 것이니, 독촉하여 보내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패란 왕자와 공주에게 특별히 토지와 노비를 하사할 때 어보를 찍거나, 어압을 눌러서 소유권과 상속권을 허락하는 문건입니다. 왕자와 부마들이 종종 어보와 어압을 위조하여 남의 전지와 노비를 점탈하였으므로 항상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세종 24년인 1442년에는 음란한 짓을 하다가 파직되었고, 이듬해인 1443년에 복권된 뒤, 그 다음해인 1444년에 종이품 중이대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순평군의 음란한 행동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는데, 처형인 이호경의 처설씨와 사통한 문제는 세종시대부터 단종시대까지 오래도록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념 8월 2일, 기에유 다섯번째 기사 1450년명 경태 1년 사간원에서 세자 좌참군으로 이번을 재수한 것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다 이번에 어미 설씨는 판사설존의 딸인데, 항상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과 서로 미워하였다. 일찍이 그의 종 불러와 간통하고, 또 이웃집의 사인 김환과 매서인 순평군 이곤생과 간통했다가, 만약 임신하면 반드시 그 남편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였다. 집이 어베동 길 옆 냇가에 있었는데, 매양 날씨가 더울 때면, 어둠을 이용하여 어리석은 계집종 하나를 거느리고, 남몰에 가서 냇몰에 목욕하다가, 이내 음욕을 방자하게 행하니, 그때 사람들이 어베동 사족의 자녀라고 일렀다. 또 지오란 사람이 이동리에 거주했는데, 그에 따른 별시위 박근생의 아내였다. 집안에 있을 때이면 동북 형제와 간음하였는데, 동북 형제는 셋으로 지달한 직위한 지종환이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네번째 기사, 1452년명 경태 3년, 이앙 안숭선 허우 등에게 관직을 재수하다. 순평군 이군생은 이유경의 동서인데, 이군생이 피병을 핑계하고서 설씨 집에 가서 유숙하다가 곧 간통하였다. 이유경의 아들 2번이 김문기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내로 삼았으니. 김문기는 성품이 욕심이 많아서 이유경의 가산이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취하여 사위로 삼았던 것이다. 이때 마침 사원부에서 설씨의 음란한 행시를 듣고, 동부로 하여금 추액하도록 했는데, 김문기가 그때 승지가 되었으므로 유사에 달려가서 알리니,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다. 세조 2년인 1456년 8월 21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 부위를 보내고 시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 9월 29일에 사망했고,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데, 한때 위치가 잊혔다가 14세손 이발원이 백방으로 수소문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고종 9년인 1872년에 영종전경으로 추증되었는데, 용제총화에 따르면 순평군은 나이 40이 되도록 그를 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친이 어떻게 그를 모르겠냐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왕족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고, 순평군처럼 글 한자도 모르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식과 교양이 부족한 경우 역시 꽤 많았습니다. 똑똑하다거나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하면 왕위를 노린다는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무튼 순평군은 40이 넘어서 종친들을 교육하는 학교인 종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때 효경을 배웠는데, 교수관이 효경의 첫 장 제목인 개종명의장 제1이란 7글자를 가르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지금 늙고 둔하니 개종 두 글자만 알면 됐다고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말 위에서도 그 글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외웠다고 합니다. 노비들에게도 너희들도 개종 두 자를 외워두었다가 내가 막히면 알려다오 하고 일러두었고, 글 공부가 너무 힘들었는지 죽을 때 식구들에게 영원히 종학과 이별하는 것이 아주 통쾌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명인으로는 mbc 코미디언 출신 몸짱 배우 이정용이 있으며, 전주이시 순평군파는 2015년 현재 약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인은 순창 설시설존의 딸로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정인 200평, 차남은 의신부정 이수평이며 1년은 김순의 차가 되었고, 2년은 허준의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482조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정종의 차남, 순평군 이군생이었습니다.